인근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날씨도 한 번 거두는데요. 길 잘해놨다. 할머니, 김밥 이렇게 싸서 나랑 소풍 나오니까. 좋다. 너무 좋죠. 뭐처럼 날씨가 좋아서 거리에 나오기 좋은 날이네. 여기 앉으셔요. 운동 많이 하셨네. 하나 가져가서 먹어.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이거 너무 크지 않을까? 세상 어느 만찬에 비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오롯이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행복을 맛보는 중입니다.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난상 처음이네. 우리 진이 김밥 먹고 같이 와 먹기는 처음이네. 그래서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 나도 좋아. 비행기 타고 높이 댕기는 거다. 이런 데서도 한 번 먹어봐야지. 그럼. 그래. 네가 이렇게 해주니. 난 노래는 한 번 더 할게. 이제. 오늘도 걷는데만은 정첩 없는 이 밤. 마음이 즐거우니 노래가 절로 나오는 할아버지. 옥순 할머니도 인생의 어느 화창한 봄날을 즐기는 중입니다. 박수. 박수. 아멘